이게 바로 내 플루트야. 그 고양이 나중에 죽지 않나? 죽어서도 악을 처단하잖아. 이번 살인사건 범인, 잘하면 우리들을 잡을 수도 있어. 그 남자가, 하라 네가 말한 살인사건의 범인일 수도 있겠네? 무슨 서류도 보였고, 시계 자국도 보였는데. 사이코메티를 쳐놓은 약? 마트에서 현장 감독이 어떤 서류를 갖고 있는 거야. 내가 봤어. 마트에서 현장 감독이 어떤 서류를 갖고 있는 거야. 마트에서 현장 감독이 eller사고 있는 건가요? 마트에서 현장 감독이 어떤 서류를 갖울만큼? 마트에서 현장 감독이 어떤 서류를 갖고 있는 거야.